출입문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실에는 임상구 밸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상구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내식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로섭니다. 위 신설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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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branch to 신설동.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or 위 신설라인. любой사실에서 1등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리K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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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종이입니다. 스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상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상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권대 입구 권대 입구의 역입니다. 내쉬는 너무 좋습니다. 자라멘 암궁 석탄을 북경구청 방문으로 하실 분께서는 이만큼의 성수수로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This top is 권국 University. 권국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L